2020년도 9월 22일 아침 시황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선물 입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을 드린것대로 어제 마지막 댐 하나밖에 안 남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봉을 이렇게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 텐데요 자 어제 smp 입니다 smp 500 자 어제 제가 아침 지금 시간에 아침 8시 한 반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어제 마지막 댐이 하나가 무너지면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중에 무슨 시황을 내렸었냐면요 어제 전체적인 시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자 저수지 댐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이 댐이 장중에 무너진다 라고 해도 무조건 어제는 꼬리를 달고 올라와야 된다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종가가 끝나야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장대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9월 22일 화요일 오늘장에 우리나라 종합주가 이거 예측하기 힘들다 무조건 이제 급락이 올 확률이 높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간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코스피도 하락폭이 컸지만 코스닥은 어제 하락폭이 아주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 야간장의 흐름을 예측이나 한 것처럼 종합주가가 어제 굉장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급락을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장이 어제 장중에 야간장에 계속 급락을 하다가 새벽 3시에 주가를 더 이상 추가 급락을 멈추고 그나마 제 예측대로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종가가 그나마 좀 회복을 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어떤 시황 분석을 제가 내릴 것인가 그 예측을 해 드리기 이전에 어제 제가 왜 이런 시황 분석을 정확하게 내드렸는가 무조건 꼬리를 달고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땜 하나가 터진게 땜빵이 된거죠 땜빵이 돼서 그나마 오늘 장이 조금 좀 선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놓고 오늘 장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시황 분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내드렸는가 정확한 시황 분석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렸는가 한번 그 자료를 먼저 보셔야 오늘 제 예측이 틀리는지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오전장에 시황 분석을 하기 이전에 어제 시황 분석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예측되고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확인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도 9월 21일 아침 8시 53분 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를 이야기 하기 이전에요 근선이 어서와라 자 이번주 장시황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볼까요 S&P 하고 나스닥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 요 최고점 12,299 그리고 S&P 3569 요 날입니다 요렇게 급락한 날 5% 이상 이렇게 급락한 날 제가 야간장에서 3559 이니까 대충 요기네요 거의 꼭지점이죠 꼭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대공항에 신호탄이 첫 번째 터졌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대공항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정을 마치고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면서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S&P나 나스닥이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는 모멘텀을 다시 구축하느냐 그 날이 이제 오늘이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누구차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즉흥적으로 시항 분석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이제 코스피코스닥 S&P 실시간 시험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에서 차관성TV 예측정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누차 여기 보시면 코스피코스닥 삼성전자 실시간 시황분석 이 자료를 보시고요 나스닥 S&P 500 크루도오일 시황 이렇게 해서 이 자료가 전부 다 있습니다 자 해석물나스닥 S&P 오늘 밤 결정난다 요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잠시 한번 보여 드리면요 자 9월 3일인가 13일인가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요 날이 9월 3일이네요 자 9월 3일자 자료를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나스닥 S&P 500 하락장에 이상전조 증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자 여기 보시면 1편 2편 3편 4편 해가지고 제가 계속 시황분석을 이날 해 드렸습니다 나스닥 S&P 500 하락장에 이상전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자 이 시점 이 방송을 한 날이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구간입니다 요기 구간 최고점 12,379 그 다음에 S&P가 3559 이 최고점일 때 이상전조 증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날 5% 이상 급락했고요 또 한번 5% 급락하다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왔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향이 15% 이상 급락을 했었던 그 증세를 제가 미리 다 그 전에 급락하기 이전에 계속 시황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을 했고 제 예측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경제대공황의 신호탄이 터지는가 라고 이제 포스트를 쓰면서 S&P 나스닥에 저수지 댐 하나가 이미 터졌다 자 그리고 이제 폭등장이 오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폭등을 했죠 자 폭등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폭등이 온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외선물 급락장의 끝인가 추가 급락의 신호탄인가 이렇게 계속 연재를 해 드리면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치를 날짜를 대비하면서 쭉 보시면 제 예측이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저수지 댐 하나가 남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저수지 댐 하나가 남았다 그 마지막 저수지 댐이요 이제 오늘 주초에 결정이 날 겁니다 오늘 결정나느냐 아니면 내일 결정나느냐 중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요 미국 야간장에 지금 주관장에는 아마 기술적 반동 구간이 아마 무조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자 일정 구간까지는 아마 올라올 겁니다 주관장에 자 올라오다가 이제 주가가 빠지거나 빠지거나 야간장에 빠졌을 때 S&P가 특정 금액 특정 금액을 깨고 내려가면 아 이거 수치를 얘기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치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요 이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그냥 특정 금액을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얼마까지 빠지는지 알고 있으니까 자 주관장에는 쉽게 안 빠질 거고 안 빠질 확률이 높고요 주관장에 만에 하나 빠진다고 해도 쭉 빠졌다가 끌고 올라와야 됩니다 야간장도 마찬가지에요 주관장에 안 빠진다고 해도 야간장에 주가가 쭉 빠졌다가 양봉으로 마감이 떨어지면 마지막 땜 하나는 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땜 하나가 양봉으로 밑에 꼬리를 달고 주가가 이렇게 밀렸으니까 밀렸으니까 밑에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그나마 양봉으로 빨간 모습만 지켜준다 라고 해도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어간 겁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마지막 땜 하나는 지킨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땜이 끝까지 사수가 돼 줘야 되는데 오늘은 주가가 아마 회복 빠져도 아마 회복을 해 가지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높은데 만약에 이거를 깨고 내려가서 자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을 오늘 화요일입니다 부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장중에 장때 음봉을 긋고 주가가 빠진다 라고 해도 오늘은 무조건 꼬리를 달고 올라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대단히 높다 라고 제가 금방 이야기 했죠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위험 마지막 땜이 끝까지 사수가 돼 줘야 되는데 오늘은 주가가 아마 회복 빠져도 아마 회복을 해 가지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높은데 만약에 이거를 깨고 제가 결론을 내리죠 자 무조건 주가가 빠진다 라고 해도 회복을 해서 올라올 확률이 높다 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지금 화요일날 했습니다 자 어제 장중에 새벽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다가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어제 새벽에 주가가 회복을 못했으면 장때 음봉으로 깨져 가지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새벽 3시 반쯤 주가가 상방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밑에 꼬리를 달고 올라왔거든요 그 예측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제가 오늘 시항분석 을 부연 설명으로 다시 덧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내려가서 음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주간장이든 야간장이든 작전 세력들이 야간장에 만약에 이번에 땜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사수하고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주간장에 주가를 뺐다가 그리고 미국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걸 뚫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뚫고 올라가 줘서 최소한은 S&P가 3,4009 3,4009은 돌파를 일단 해야 됩니다 돌파를 해도 이걸 뚫고 못 올라가면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이걸 깨고 내려간다 여기서 마지막 남아있는 땜을 한번 오늘 적극적으로 사수를 했는데 이 사수한 것을 다시 깨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오늘 아예 회복을 못하고 주가가 빠진다 그래서 음봉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이거 위험 신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오면 좋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와야 됩니다 상승을 해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식투자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해치전략을 안 짰다 자 그러면 종합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만약에 깨고 내려가가지고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곤란 그리고 뭐 주식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 신용 대출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작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확실하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하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가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 이제 뭐 연말 저기 뭐야 9월 달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9월 달 다 끝나고 우리 추석이에요 그러면 추석 며칠 동안 뭐 3,4일 동안 거래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갔던 빠졌다가 올라와서 3,400을 올라왔다가 우리가 양봉으로 다 마감이 끝나니까 우리나라 짱도 뭐 반등할 거 아닙니까 반등하고 난 다음에 추석 때 우리가 전혀 대응을 못할 때 그 사이에 요게 깨지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하면 오늘은 한번 적극적으로 방어가 됐겠지만 다시 방어했던 구간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S&P의 특정지수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다가 무조건 올라와야지 오늘 짱에 만약에 은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거 불안해요 점점 위험한 신호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것으로 오늘 아침장 S&P 그 다음에 나스닥의 흐름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시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대에는 제가 더이상 공개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저한테 미리 소스를 받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인 인연을 맺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오전시황 마무리 할 것이고요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을 해 드린 것대로 어제 제 예측이 하나도 안 틀렸죠 여기 보십시오 특정 금액을 깨고 내려가면서 밑에 밑에 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제가 밑으로 주가가 빠졌다가 장중에 이렇게 빠졌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 그나마 이 구간은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무조건 주가가 빠졌어도 꼬리를 달고 올라와야 된다 라고 제가 확신을 어제 오전장에 지금 시간에 8시 반쯤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을 드렸습니다 제 예측이 단 한 번도 안 틀리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어제 이제 마지막 댐 하나 남았습니다 저수지에 댐이 몇 개가 있는데요 어제 저수지 댐이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자 터졌다가 이제 댐 빵으로 끝났어요 결국은 새벽 3시에 잘 댐 빵을 쳐서 마무리가 종가각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떻게 될 건가요 뭐 간단하죠 저수지 댐을 댐 빵을 잘했으면 얘가 무조건 올라갈 것이고요 이제 댐 빵 했던 부분이 다시 너덜너덜 해서 이제 물이 터지면 이제 본물이 터지듯이 이제 한꺼번에 터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모습 중에 그럼 어떤 게 확률이 있는가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는 확률이 무조건 깨고 내려가도 장중에 무조건 뚫고 올라와야 된다 뚫고 올라와야 된다 제 예측이 100% 맞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오늘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날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날인데 나름대로 이제 시황분석을 해 드리면 오전장에는요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미국 본장 저녁때 10시 반 11시 이 미국 본장이 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막 거래가 활발하기 전까지는 오늘은 오전장에 무조건 예 올라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오전장에는 절대 깨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특정 금액대를 절대 깨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그 특정 지수 때 제가 정확하게 맥점을 딱딱딱 찍어 드리는데 그 맥점을 찍어 드리는 경우는 아무한테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수 그 소스를 제공해 드릴 수는 없고요 해외 선물 투자를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황분석을 정확하게 저한테 도움을 받으면 아마 큰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후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의 종합주가 시황하고 그 다음에 맥점 같은 경우를 다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 중에 제 시황을 보시고 정확한 맥점을 알고 싶다 그러신 분은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으시면서 소스를 미리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전체적인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오전장에는 올라가서 오늘의 그러면은 상승주포는 누군가 자 오늘의 상승주포는요 나스닥이 아닙니다 나스닥이에요 오늘은 나스닥이 아마 급락을 하든가 급등을 하든가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나오게 될 거다 오늘의 상승주포는 어제는 어제는 상승주포와 하락주포가 S&P였어요 S&P였었는데 그래서 얘가 주가가 끌고 올라온 거에요 얘가 끌고 올라오니까 나스닥이 어떻게 바뀌었냐 종가를 보시면 나스닥은 나스닥은 양봉으로 마감이 어제 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S&P가 힘을 쓸 때가 있고 S&P가 주포가 오늘 되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S&P 나스닥이 주포가 되는 날이 별도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험 분석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단 한 번도 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증권 방송 TV를 보거나 아니면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스타들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스타들이 있죠 애널들 그런 사람들 백날 시험 분석을 들어 봐도 저처럼 오늘의 상승주포가 나스닥이 될 것이다 오늘의 상승주포는 S&P다 라는 이야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런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하락장이 다시 오나 이러고서 앉아가도 케이스첩 맞고 걸죠 또 그런 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방법론을 바꿔서 야 오늘 저수지 저수지 댐 터진다 라고 얘기해도 제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수지 댐 하나가 터지나 이러고서 저도 이제 썸네일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저는요 오늘 상승주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은 나스닥은 권한이 없어요 오늘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나스닥이 아니라 S&P는 권한이 없대 니깐요 오늘의 상승주포는 나스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S&P도 같이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급락을 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오전장에는 절대 나스닥의 특정 지수대가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이 특정 구간이 있어요 그 지수대가 절대 깨지면 안 되고요 올라온다 라고 해도 아주 강하게 아주 강하게 직전 정고점에 이 상승분 이 이 맥점 이 중간에 맥점이 있습니다 이 맥점을 뚫고 올라가줘야 돼요 거기를 못 올라가주면요 미국 본장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특정 지수대를 뚫고 못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하방압력이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테슬라 예 그 배터리 데이 인가요 뭐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 배터리 데이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이 오늘은 그냥 나스닥이 주포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특정 금액대를 뚫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상방으로 강하게 터지거나 아니면은 특정 금액을 때려 맞고 마지막 어제 땜빵을 했던 저수지 땜이 무너지면서 이제 추가 급락이 오거나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간장에 여러분들 제 방송을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장중에 제가 어제도 제가 이제 방법이 없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땜 하나가 마지막 남아있는 땜 하나가 터졌는데 그 땜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붕창을 했어요 땜질을 해서 그나마 위급한 상황을 넘어갔는데 마지막 땜 하나의 땜빵이 끝났으면 마무리가 잘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올라가야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땜질을 했는데 그래서 물이 고였는데 그 물이 차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땜 막은 게 부실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땜이 터지면 이거 대책이 없다 지금서부터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자 어제 땜질을 잘 했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재반등이 와야된다 자 그러면 재반등이 온다 라고 해도 자 제가 이번주 시향을 미리 다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이미 다 예측을 드렸어요 이번주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오늘 이제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이 와야돼요 보로 라스닥으로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오늘 배터리 데이가 오늘 발표가 되는 날인데 이게 뭐 별로 시도 없지 않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장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서 특정 치수대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깨고 내려가면 이거 대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정 금액대를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뚫고 올라가서 양봉으로 마감이 떨어져서 떨어져서 내일 모레 내일이면 이제 수요일 아닙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무조건 얘가 올라와야 돼요 여기까지 그럼 올라오면 이제 직전 정고점이 여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까지 올라왔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직전 정고점이 여기니까 이걸 뚫고 올라가야죠 그래도 쉽게 뚫고 못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무조건 주가가 올라오면 이번 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11,400 에서 11,500 라인까지 예를 들어서 양봉으로 뚫고 올라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에 추가 반동을 못하면 다시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거 작살나는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때마나 겨우 메꿨다가 뚫고 올라왔다가 이번 주 목요일 날이든 금요일 날이든 다시 이거를 깨고 만약에 다음 주에 내려간다 그러면 이건 경제 대공황의 두 번째 신호탄이 깜빡깜빡하고 불이 켜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이 3일 날 9월 3일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대공황의 신호탄이 터지는가 그래서 신호탄이 여기서 한번 터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에요 이제 두 번째인데 다행히 잘 마무리하고 이거를 뚫고 올라가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얘가 주가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왔다가 그래서 목요일 날이든 금요일 날이든 이 고점을 돌파 못하고 다시 주가가 빠져서 이 전조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 경제 대공황의 경제 대공황이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제 서서히 신호탄이 두 번째 터지기 시작을 했고 뭐 본격적으로 터진 건 아니지만 연막탄이 이미 몽골몽골 몽골몽골 이렇게 터진다 터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저는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오늘하고 내일 모레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전종고점 돌파를 하면 다행인데 돌파를 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게 전조점을 깨고 은봉으로 이걸 밀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거 보통 사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이 분명히 나올 텐데 확률은 무조건 뚫고 올라갈 확률이 이 많아야 되고요 오늘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뚫고 못 올라가면 장중에 특전구망대를 돌파를 못하고 만약에 이게 어제의 전조점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경제대공항의 신호탄 연막탄이 몽골몽골 이제 터지기 시작을 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터지느냐 못 터지느냐 는 이번 주에 결정난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르차 말씀드렸고요 강한 상승장에 지금 조종으로 마무리가 되는 구간이다 그러면 그러면 무조건 오늘하고 내일은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선물에다가 매도를 때리는 사람들 매수를 때리는 사람들은 그러면 맥점을 어디를 잡아야 되는가 그거는 후원하는 사람들한테만 제가 문자메시지로 정확하게 맥점을 찍어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 신호를 보시고서 뚫고 못 올라간다? 매도로 때리시고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다? 손잡고 잡고 매수로 대응 들어가시면 아마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자 제 시황분석 이번에 조종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가 크게 확대를 안해놔서 그렇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신호탄이 지금 예사롭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조심을 하시는데 뭔가 그래도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 투자하실 거 아닙니까 저를 찾아오셔서 시황분석을 보시고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2020년도 9월 22일 화요일 미국 S&P 나스닥 시황분석을 미리 다 예측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오늘 S&P가 주포다 나스닥이 주포다 크루드 오일이 주포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론이잖아요 그 이론이 이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났다는 사람들이 이런 시황분석 내리는 거 봤습니까 오늘의 상승주포는 S&P가 아니야 이놈아 나스닥이야 라고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S&P가 오늘 왜 급락을 하는지 급등을 하는지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주포는 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하고 상관없이 그런 나스닥이 주포가 될 겁니다 나스닥이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저의 이런 시황분석은 이미 몇 달 전서부터 오늘은 S&P를 봐라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주도 없이 지난 몇 달 동안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시황분석은요 전 세계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그렇게 잘났다는 유명한 사람들 여기저기 방송 팔려 다녀도 저처럼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지키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